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청학동 도인촌 골짜기 서쪽 능선 너머 경상남도 하동군 청안면 묵게리에 위치한 삼성궁은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궁이라는 뜻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삼성궁은 우리나라를 세운 조상을 모시는 신성한 배달민족의 성전으로 연못과 산, 그리고 나무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고조선 시대의 소도를 복원한 삼성궁은 본당인 건국전과 전시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전 앞에 한반도와 만주를 상징하는 태극 모양의 연못과 수많은 돌탑이 어우러져 색다른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동호 그리고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청암계곡이 함께 펼쳐져 있어 가족 혹은 연인들의 여행지로 일품인 삼성궁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